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증시는 변동성이 여전한 가운데 보압권 혼조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0.01% 소폭의 약세로 또 마감을 지었는데요. 사실 여전히 좀 연속성이 없는 시장인데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장 마감 후에 메타 플랫폼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가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장중에는 변동성이 컸고 급락했지만 이 시간회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적에 따라서 정말 극명하게 종목들의 향방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실적에 집중하는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국내에서는 또 정책에 대한 종목별 변동이 크게 나오고 있어서 정책주 정리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장 어땠는지부터 복귀하면서 시장의 실적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 철저히 실적에 집중하는 흐름이 한 이틀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보시면 어제 많이 밀렸던 전기차 쪽이 일단 우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강부압 수준이고요. 루시드, 리비안, 니오 모두 다 오른채 거래를 마쳤죠. 반도체는 약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마이크론, 인텔, 엔비디아, 램 리서치 모두 하락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행항공 쪽에서는 다시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여행 쪽 지출이 많았다라는 것이 힘이 되어줬습니다. 이 때문에 부킹닷컴, 힐튼 등의 종목 올랐고요. 델타항공도 강세였죠. 실적에 연결된 종목들 확인해 보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장 마감 이후 좋은 실적 내놓고 오늘 4% 올랐습니다. 실적 어제 장 마감 이후 그리고 어제 장 전에 좀 부진하게 발표됐던 보인 같은 경우는 3에서 7% 급락했고요. GM 포드 그리고 국내 형기차, 자동차 쪽이 앞으로 가이던스가 괜찮거나 혹은 EPS가 조금 괜찮거나 이런 식의 긍정의 포인트들이 맞춰지면서 생각보다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포드도 시간 외에서 강세였고요. 비자 같은 경우도 이익이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소식의 6%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타가 특징적이죠. 일단 정규장에서는 3% 이상 밀려났는데 시간 외에서는 19%까지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익이 늘었다. 그리고 사용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의 포인트로 잡혔고요. 퀄컴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한 1%대 상승이었는데 시간 외에서 강한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은 한 5% 정도 상승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 실적 이번 주에 많이 나온다고 잘 체크하자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오늘 추가된 게 바로 메타입니다. 예상보다 EPS가 조금 더 높게 나왔고 시간 외에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애플, 아마존 또 이렇게 주 후반에 줄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같이 호흡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자, 우리 시장으로 갑니다. 어제 우리 장에 좀 눈에 띄는 포인트는 외환시장 움직임이겠죠.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주요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250원 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셀코리아를 부르고 또 원화 약세, 결국 또 달러 강세 이게 악순환의 고류에 들어갔다라는 시장의 우려 나옵니다. 외환시장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죠. 자, 어제 국내 장 흐름 복귀를 해보면 한 달 사이에 코스피에서만 73조가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 아는 악재들이죠. 그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가이던스 하향되거나 혹은 가이던스 상향되거나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80% 종목이 하락했고요. 환율은 올랐고 상하이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둔화됐다라는 것이 그나마 지수 낙폭을 조금 줄여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어제요. 조금 지수 대비 괜찮았던 쪽을 보신다면 다 좀 실적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제 외국인이 사고 지수는 떨어지는데 주가는 그나마 잘 버텼던 쪽을 보신다면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기아, 현대차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외할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2% 늘었다며 외강 내강이다라는 긍정의 리포트 등 나옵니다. 어제 3% 이상 올랐고요. LIGNX1이 어제 정말 좋았죠. 5% 이상 상승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0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수주 잔고도 넉넉히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SO1도 올해 내내 정자마진이 좋을 것이다. 라는 컨퍼런스 콜 발언까지 나오면서 어제 주가 흐름 괜찮았습니다. 자동차 쪽 분위기가 계속 좋죠.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려잡는 흐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뉘앙스로 본다면 기아 쪽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쪽이 지금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가 여러 이슈들을 뒤적거리다가 정리를 해보면 넘겨보실게요. 일단 1분기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된 걸 보면 현대차 거 기아차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나름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일단 만들면 다 팔린다. 재고 부담 없고 재고 리스크 없고 거기다가 맞이는 괜찮고 마케팅 비용까지 안 잡히니 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자동차 쪽 흐름 계속 즐겁게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반면에 실적 발표하고 속상한 쪽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장전에 좋은 실적을 내놨어요. 1분기 최대 실적이다. 막 언론 타이틀이 딱 떴죠. 그랬는데 2% 이상 밀린 채 거래 마쳤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비 수급난이 좀 우려된다. 혹은 디램 품질 문제로 인해서 리콜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삼성전기도 전 사업부 모두 성장했다라는 실적이 있었는데 사실 삼성전기는 왜 빠졌는지 딱히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시장이 눌렸다라는 거 말고 굳이 찾아본다면 그래도 공매도의 단골 종목이라서 공매도 부담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OLED 출야량이 줄었다. LCD 가격 내렸다 하며 부진한 실적 내놓으며 주가 빠졌고요.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내놓고도 좀 속상한 기업들이 확연하게 나타나죠. 그럼 오늘장에 반영될 만한 이슈들 장 끝나고 깜짝 놀랐지? 하며 좋은 실적을 내놨던 업체들이에요. 삼성바이오로디스, 삼성물산, LG화학, LG이노텍 등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는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과연 계속 이어질지는 봐야 되고요. 깔끔하게 다 괜찮았다라는 얘기인데 LG화학은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조금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많아요. 실적보다 하루 다 가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확정 실적 나오고요. 조선조 오늘 실적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GS건설 좀 부진한 실적 나왔었는데 오늘 건설단에서도 실적 많이 나오니까요. 내가 혹시나 어떻게 들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또 노근창 센터장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챙겨갈 거니까요. 출발 성공 투자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정으로는 4x4라는 신규 상장 종목 있습니다. 굳이 연결짓다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인데 수정 앵커가 앞서 이 이름을 듣더니 뭐라고 했었죠? 아까 4x4 먹으면서 조심스럽네요. 저는 사실 쌀국수집 이름 같다고 근데 저는 정말 공감했거든요. 4x4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떤지 보시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안 가나 해도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 넣어봤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저희 지금 실적주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어려운 시장에서 정책 모멘텀 관련된 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이 신정부 정책주도 좀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3월 11일에 제시해드렸던 브리핑에서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지금 시장에서 좀 핫 키워드가 저는 이런 해시태그인 것 같아요. 인수위. 인수위라는 검색이 정말 핫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는 이쪽이 좀 잘 갔습니다. 사실 이번 주라고 해봤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거래일에 불과하고 오늘과 내일 또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이 25일에 신정부가 앞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헬스 쪽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 로봇 산업도 육성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전해드렸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번 주에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UAM 관련주들 저희가 가나 안 가나 해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베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다음 날에도 장중에 상한가를 찍는 등 이 3거래일 동안 78%가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봇 관련주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 게 워낙에 이미 앞서 좀 주가 상승한 바 있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목만 넣어봤는데 휴림 로봇이 유일하게 좀 41%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좀 못 간 종목들도 있거든요. 혹시 이 종목들을 기억하시는가 싶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제가 3월 15일에 건원풀 건원풀 하면서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와이노믹스 수혜주로 이 건원풀이 정말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만큼 대선 직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한 달 후에 지금 새 정부의 좀 뚜렷한 윤곽이 점점 나오고 있는 지금 일부 종목들은 성적표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주입니다.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건설주들은 고점 대비해서 전 고점 대비해서 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하셔서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백지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직후에는 잘 가나 싶더니 또 종목별로는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18기의 수명을 연장한다라는 호재가 전해진 만큼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44%가 넘게 오르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 원전주는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잠시 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이 플랫폼주들은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부진했고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도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주가는 역시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엄풀들의 현재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도 있었는데 전쟁에서 지금 시대 전쟁에서는 총이 아니라 반도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희가 또 3월 30일에 브리핑을 통해서 이 공약을 얘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에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주들은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부장을 그러면 대신해서 보자라는 브리핑도 민영 앵커가 전해드렸었는데 소부장단에서도 약간은 좀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기대감은 컸지만 시장 상황 때문에 눌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 통신주들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통신비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런 일부 언론에서 인수위가 5G 통신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동통신 3사가 좀 긴장하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고물가 대응 전략인데 사실 역대 정권에서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모두 다 통신비 인하 카드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윤 당선인이 별다른 공약을 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번에 주요 안건으로 재점화되면서 통신 3사도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어제장에서 시세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들의 의견을 본다면 이 주가 낙폭은 과도하지 않을 것이고 영향도 제한적이며 조정 시에는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좀 잘나가던 나, 건설주, 건자재주, 원전주, 플랫폼주 그리고 요즘 대세는 제약바이오, UAM 관련주입니다. 이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지 그리고 차기 기대주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통신 같은 경우도 어제 U플러스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KT나 SK텔레콤은 외국인은 또 굉장히 강하게 샀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이제 가나안가나 짤막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거래 재개되는데 포인트 잡아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거래 정지되고 나서 4개월 만에 다시 또 상장을 유지한다. 오늘부터 또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산 운용사들은 사실 이 거래 정지 전에 이 종가였던 14만 원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좀 내려잡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은 역대 1분기 실적 중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300억의 자사주 매입 호재가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고차 관련해서 소식이 오늘 또 나오는데 완성차들의 중고차 진출의 사업 조정안이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장에서 시세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련한 소식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비료 쪽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 CCTV에서 러시아가 화학 비료 수출 제한 기간을 연장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4월 27일에서 8월 31일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장에서 비료 관련 주, 음식료, 농업 관련 주 다 밀렸잖아요. 혹시나 이 이슈가 또 잠시 튀어오르는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제 배터리 데이였습니다. 각 배터리 업체들, 셀, 소재, 생산, 장비 업체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보유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 더 준비되어 있어요. 또 체크 포인트인데요. 삼성전자가 M&A 전문가를 영입했다라는 소식 삼성전자의 움직임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고객예탁금이 65조 원까지 확제됐다라는 소식 시장으로 들어올지 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천연가스 수출 승인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또 LNG단의 움직임들 오늘 어떻게 나올지 점검하시면서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진만쌤에게 질문은 많이 던지고 싶고 브리핑은 또 많이 준비했으니 전달하고 싶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브리핑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차분하게 전략 챙기러 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셨어요. 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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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판가 인상이라든지 기타 원자재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급등이 실제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컨셉을 낮게 잡은 기업과 높게 잡은 기업들을 조금 분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장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기업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와 실제로 한국 증시와는 별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두 기업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이어서 좋은 줄 알았지만 조금 더 좋아서 시장에서 또 두각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종목도 말씀을 드리면 회성, DSI, LIG, 넥스원인데 아까 LIG, 넥스원은 설명드렸고 어제 또 DH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판이 정말 취적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나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80점 맞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원래 60점 맞던 애가 80점 맞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00점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매번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수급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셨을 때 어떤 포인트를 체크하시냐면 기판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 발표의 기판주들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추가적으로 부품이나 이제 이런 기타 장비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좋을 줄 알았지만 정말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은 앞으로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과 함께 외형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말씀 추가 코멘트로 드리고요. 기판을 그렇게 기판 기판 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실적이 말씀 주신 게 와닿았어요. 80점 맞을 것으로 60점 맞다가 80점 맞을 것 같아 했는데 이게 100점, 120점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걱정스러운 건 왜 삼성전기는 그러냐고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어제 왜 주가가 밀렸어요? 사실 삼성전기는 그런 기업들과는 조금 습격 총액이 높죠.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포인트가 삼성전기에 오히려 지금 강한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사셔도 좋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하셔도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충분히 담아볼 만한 16만 원 밑으로는 정말 땡큐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도 좀 쓰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추가 매수 타임도 좋고요. 이제 신규 매수도 정말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은 이제 정말 사놓고 편히 잘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면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쇼크가 나서 앞으로의 섹터가 조금 어두운 섹터가 좀 있습니다. 이제 건설? 네, 건설. 거기에다 OLED까지 말씀을 드리면 LG 디스플레이 쪽도 말씀을 드리면 건설 쪽은 제가 생각보다 정말 한 달 전부터 이런 공급에 조금 이제 원활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수주 잔고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했는데 이미 계약을 맺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판가 전의가 어려울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건설과 시멘트 업체들이 지금 서로 올려준다 더 이상 못 올려준다 이렇게 싸움을 할 정도로 건설 업계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2분기, 3분기까지 조금 어두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만약에 싸다고 설컥 매수하시진 마시고 앞으로의 2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관망의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또 쇼크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큰 쇼크가 났고요. 이제 LCD 쪽은 패널 단가가 너무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OLED는 조금 일부 늘고 있지만 중국이 또 이제 OLED 초기업차 전략한다고 저렴한 OLED를 조금 계속적으로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릿고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OLED 쪽을 보신다면 소재 쪽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만 이제 완성인 디스플레이 쪽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즉 싸다고 덜껑 싸시지 마시라는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도 지금 하단에 같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엔터주가 어제 하락장에서 엔터 사사가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케이팝 ETF 나온다고 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랬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많이 빠지긴 했죠? 엔터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너무 반영이 많이 됐죠.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 마찬가지로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엔터주는 조심하자, 조심하자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적을 체크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괴리감이 너무, 실적과 기대가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개인 투자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엔터 쪽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지켜보자. 리오프닝 관련된 이벤트 혹은 오프라인 콘서트가 조금 더 이루어지고 그게 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권이 된 이후에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엔터 쪽도 관망의 입장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쭉 정리를 해봤어요. 특정한 하나의 이슈를 파는 게 아니라서 사실 이게 답변을 주시기에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꼼꼼히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정책이요. 이제 또 새 정부 시작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 주 기대를 이상으로 가지거나 혹은 기대 이하이거나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앞서 브리핑은 보셨을 것 같고요. 정책 관련 주에서 좀 관전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네, 이제 인수위에서 국정정책 과제를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 개발 쪽으로 좀 시간 외에서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정책주의 수혜를 받으려면은 시가총이 좀 적은 섹터가 사실상 좀 유리하다는 말씀과 함께 만약에 정말 지금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다면은 모두 다 으쌰으쌰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두 가지 이상 섹터를 끌어올리기에는 시장에 돈이 너무 부족한다는 말씀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돈으로 많이 끌어가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가독도 신공항 관련 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제 정책주들의 흐름은 시가총이 좀 적은 섹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만큼 여러 섹터를 다 끌어올리기보다는 단발 섹터로 그 시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한 5월, 6월 정도에서 정책주들의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은 오고 있지만 그만큼 불꽃이 강하게 타오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즉 인수위 발표 라인에 맞춰서 좀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정책주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종목명으로 착착착착착 네, 이제 네 가지 섹터 제가 가져와 봤고요 도시개발 쪽은 이와 공영과 자연과 환경 두 가지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분출을 할 수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철도 쪽은 아직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도 쪽은 현대로템이나 리노스 이제 두 종목을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마찬가지 어제 지하와도 일부 관련해서 시간에서 조금 상승폭이 있었는데 아직 시세분출하기 이전이니까 특수건설과 동화지질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출산 제로투세븐, 아가방컴퍼니 두 종목이 있는데 사실상 겉 섹터죠 뭐 그런 섹터들은 실적적인 수혜보다는 정책에 일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시세를 줬을 때 빨리빨리 나오는 그런 모습을 공략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긴 호흡을 해도 될 만한 종목들로 말씀해 주신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짧은 호흡으로 치고 빠지고 맞죠 그걸 또 잘 하고 계신 거죠? 물론이죠 이거는 정말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매수 버튼은 정말 쉽게 나갔는데 매도 버튼이 어려운 상황인데 매도 버튼도 정말 얼만큼 잘 누르나에 따라서 정말 수익률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체크하셔서 방송 잘 보시고 카톡방에 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 받아보시면 정말 좋은 포인트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진만스픽을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넷플릭스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콘텐츠 투자 이상 무 저희 어제 또 지난번에도 넷플릭스 빠질 때 같이 자리하셔서 콘텐츠 얘기하셨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뉴 그거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은 온 것 같아요 일단은 관련 이슈가 좀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의 컨퍼런스 콜이 사실상 OTT 업체들한테는 일부 좀 사용선고의 그런 개념이 있겠지만 하지만 드라마 제작 업체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포인트로 해서 좀 밀리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넷플릭스도 보면 아시아권이 또 유일하게 시청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릴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아시아 쪽은 또 한국 콘텐츠가 정말 최고기 때문에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정말로 둔화가 아니라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줄일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과 함께 자체 콘텐츠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좀 갈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과 함께 드라마 업체들은 밀릴 경우에 사실상 조금 위험한 자리이긴 하지만 일부 이제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일부 매수 적기라는 말씀과 함께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튜디오 드래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드라마 제작 예정이고 방영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주 잔고라고 하죠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워낙 많이 밀려고 실적도 지금 생각보다 이제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일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대신 이제 이런 종목들 한 번에 팍 매수하시지 마시고 이제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이제 하루에 10주씩 사는 그런 전략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어서 뉴도 말씀을 드리면 뉴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화 쪽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같은 섹터가 있기 때문에 영화관도 만약에 조금 호황이 있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개봉작들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드라마 제작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자회사의 메타버스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조금 위험한 자리이긴 하지만 충분히 베팅 해볼 만한 자리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특히 뉴 같은 경우에 9천원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S는 유니드 하려 했는데 사실 저희 계속 했잖아요 수익을 좀 챙겨가자 이제는 슬슬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고가 기준 수익률 4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이익을 조금 챙겨보자고 답변 주신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가나안가나 3개 있어요 그중에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오스템 임플란트랑 중고차 이슈도 오늘 있고요 또 비료 쪽 있고요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쟁터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조사를 해보니까 1월 1일,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 13% 정도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오스템 임플란트 오히려 위에서 멈춰가지고 지금 사실상 주가는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제 예를 들어 수익권인 분들은 정말 거래 재개가 반가워서 다 팔아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저점에서 펀드 자금들이 또 빠졌던 펀드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정말 전쟁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관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증권사의 리포트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항상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오를 수는 사실 정말 어렵긴 부분입니다 오르지, 오르지 않을지는 저도 정말 예측하기 불가능하지만 정말 만약에 한가를 간다 치면 저라면 매수해볼 것 같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한가가 한 8만 원, 9만 원 선으로 제가 체크는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호실적으로 내는 기업들이라면 한 번 정도 단기 노이즈가 있었을 때는 충분히 조금 소액이나마 한 번 정도 매수해보시면서 시장 트렌드를 한 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쟁터가 될 것 같지만 이제 단타라고 그러죠 단타장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오를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이 가나안가나 선택지 3개나 드렸는데 왜 제일 어려운 거 고르셔서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 얘기가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해주셨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오스템 임플란트 한 번 들여다보고요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가 있으면 다른 뭐 덴티움이나 이런 쪽에서 또 수급변동이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들 전략 챙겨봤습니다 친만쌤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